안녕하십니까. ETS 토익스타터 엘시강의 저는 김은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트1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파트1 4개의 그림 있죠? 자 그 4개의 그림 중에서 사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 2명 이상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사람 배경 근데 오늘은 사람 나오는 거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 사람과 한 명 나오는 거 근데 사람이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동작을 좀 잘 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쉬운데 그 동작에 관련된 것들을 그림 6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관련된 아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는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Typing on a keyboard. 그쵸? Typing on the keyboard.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데스크 앞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으로 sitting at a desk. sitting at a desk.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많이 나오는 그림. 자 두 번째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쓰고 있거나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손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실 때 눈 보고 손 보고 몸에 착용한 거 보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손에 뭘 쥐고 있다라는 뜻의 holding a pen. 그쵸? she's holding a pen in her hand.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뭘 쓰고 있죠? 자 세 번째 writing on a document. 그 얘기 조금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doing some paperwork. 자 우리 그 토익에 나온 이 part 1에서요. 요즘에 문제 추세는 어떠냐면 너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두리뭉실. 그래서 지금 writing on a document. 이 얘기를 두리뭉실. doing some paperwork.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복사기나 이런 것 앞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사무기기를 다루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당연히 뭐겠습니까? A woman is using a copier. 그쵸? copier.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copying a document. 그래서 똑같은 얘기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요즘 시험 문제 추세는 어떻다고요? 딱 두 가지예요. 자 두리뭉실해지고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을 보고 음 뭔가 동작을 묘사하고 있을 때 중심이 되는 거에서 살짝 비껴나서 뭐예요? 복사하는 것보다 pushing a button. 그래서 button 누른다라는 이런 것. 자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뭘 보고 있어요. 심 보고 책 보고 이러는 것들. 자 뭡니까? 첫 번째. He's reading a newspaper. 그쵸? Reading a newspaper. 많이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몸에 자 위에서 내려왔다가 손으로 갔다가 몸에 뭘 착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뭐가 있어요? 그죠? glasses. 안경을 끼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뭘 몸에 부착하고 있는지 그것들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실험실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늘 나오는 것이 자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그 안을 막 들여다보고 있죠? So looking into a microscope. 그쵸? Looking into a microscope.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이 사람 손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자 이 단어 많이 나오고 you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앞에 a가 엑센트를 안 받기 때문에 adjusting. 그쵸? 앞에 있는 단어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adjusting.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삐뚤어져서 맞추고 초점 안 맞아서 맞추고 그래서 adjusting a microscope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assembly line 하게 되면 조립 라인이죠? 그래서 조립 라인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Working on an assembly line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몸에 부착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음 장갑을 끼고 있다. Wearing gloves. 그쵸? Wearing gloves.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 파트 1 그림 6장을 쭉 한번 보셨는데 어느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죠. 동사 그래서 working 자 영국 사람들은 R 발음이 거의 없어서 walking working 그쵸?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발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황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walking 걷는 거고요. carrying 뭘 들고 가고 playing 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놀다가 아니라 토익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다 이럴 때 말이 쓰는 표현 playing 이란 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몸에 뭘 걸치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looking at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고 holding 자세에 앉아있다 라는 표현에 sit 근데 보통 ing 붙여서 sitting 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자 요거 다른 표현으로 are seated are seated 요 표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sitting are seated 요 표현도 좀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몸에 착용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 전강에서 얘기했었죠? put on 동작이고 그 다음에 wear 뭘 입고 있고 이미 입은 상태 그래서 뭘 입고 있어요? suit 많이 나오는데 suit 양복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진이 많으니까 자 coat 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 짧은 소매 긴 소매라는 얘기 short sleeve the shirt 뭐 이런 것들도 있죠? short sleeve the shirt 영국 아저씨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바람 다 빼고 하니까 short sleeve the shirt 이렇게 해야겠죠? short sleeve the shirt 요런 표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 6장을 쭉 한번 보셨는데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저씨 책상에 앉아있고 우리 빤히 쳐다보는데 뭐예요? 안경도 쓰고 있고 suit 입고 있고 타일도 입고 있고 자 사람의 동작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a man is looking out of the window 자 뭐예요? 괜찮은데 looking out of the window 그래서 오답이죠? 시선 a man is using a computer 자 컴퓨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using이 아닌 것 같아서 오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man is wearing glasses 아하 뭐예요? wearing glasses 그래서 안경 끼고 있으니까 요거 정답이네요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a man is writing in a notebook 자 노트북 하게 되면 노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writing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림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작이 일단 위의 사례를 쭉 훑어가는 연습하시면 될 건데 자 요 얘기를 그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가 보셨으니까 자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스무리한 그림이죠 자 책상 앞에 앉았고 자 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안경도 끼고 있고 일단 앉아있고 요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뭘까요? 음 요거 정답인데 using a pen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중요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작 부시라고 그랬고 무엇을 이란 뜻의 목적과 같이 잡는 연습 정답이네요 자 들으셨어요? 다 reading book 요거 들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동작 틀려서 오답 자 되게 중요했는데 뭐라고요? 음 putting on 지금 재킷도 사실은 안 보이고 putting on 하면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지금 재킷도 없고 만약에 입고 있는 상태라면 wearing 동사 썼어야 된데 뭐 이것저것 다 오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D번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것도 정답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 사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 여전히 동사 중요하고 동작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할 때는 뭘 잘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 동작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둘 다 서 있잖아요 둘 다 쳐다보고 있고 공통 동작도 중요하고 각각의 동작도 중요한데 자 어찌됐든 많이 나오는 그림 6장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모습 정말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있죠 Two men are facing each other 그렇죠? Two men are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wo men are facing each other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저씨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자기가 동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자 뭡니까 Two men are gesturing as they speak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gesturing as they speak 이 표현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훑어볼 기회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 길 사람들만 다니는 좁은 길 있죠 차들은 안 다니는 path라고 얘기하고 영국 사람들은 path라고 얘기하죠 자 path가 보이고 사람들이 걷고 있고 자 한 여자 둘은 걷고 있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동작도 보시고 어떻게 한 여자는 뭘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women are walking side by side 그래서 나란히 걷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Some women are strolling along the path strolling along the path 이것도 기억하시고 strolling, walking, 걷다 라는 표현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 중에 이제 개별적인 동작이라는 얘기죠 One of the women is holding some books 책을 들고 있다 둘 다는 아니고 주어가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걷고 있는 그림 자 세 번째 너무 많이 나죠? 앞에서 누가 발표를 하고 뭘 가리키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 뭐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자 발표하다 라는 표현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뭡니까? giving a presentation 그죠? giving a presentation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뭘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pointing to a picture 그래서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 pointing to a picture to 쓰셔도 되고 at 쓰셔도 돼요 pointing to a picture 또는 pointing at a picture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이 발표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listening to a speaker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 연설자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listening to a speaker 이것도 보시고요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많이 나죠? 자 비행기도 그렇고 버스, 기차도 그렇고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줄져있다 라는 표현 standing in a line standing in a line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타려고 waiting to get on the bus 그죠? waiting to get on the bus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자 티켓을 수거 중이다 collecting tickets 이 표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요 악기 연주하는 거 정말 정말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 토익 공부하면서 에이 뭐 비올라 바이올린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토익에 나오는 연주하는 건 딱 악기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뭡니까?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또는 그냥 instrument 자 play란 동사 놀다 아니고 playing an instrument 그죠? playing an instrument 자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위에서 쭉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자 동작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몸에 착용 중인 거 wearing glasses 근데 여러 사람의 공통 동작 지금 연주 중이고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쵸? 안경을 착용 중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one of the man is wearing glasses one of the man is wearing glasses 이 표현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그림도 정말 많이 나는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 얘기를 중인데 옆에 waitress가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뭐 물을 따르거나 메뉴판을 건네거나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 그쵸?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음식을 나르고 있다 그쵸? 서빙한다라는 얘기 맞네요 serving food 그쵸? serving food 그 다음에 자 제가 파트 1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너무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기 그 다음에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기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여자가 지금 뭐 뭘 음식을 가져다 두는 게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쵸? 그 옆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사람 뭐하고 있나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조금 답은 그거에서 살짝 빚가 나죠 그래서 standing near a table 그쵸? standing near a table 또는 이 waitress의 복장에 관한 것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wearing a uniform putting on 아니라는 얘기죠 wearing 이 단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자 뭘 집중적으로 훑을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 동작이구나 그럼 앞에 주어부터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 사람이니까 어떻게? two people both people 이라거나 다른 some women several women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모든 사람 all the people and every woman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라는 뜻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람들 볼 때 뭐라고요? one woman 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one of the women 여자들 중에서 한 명 이라고 주어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좀 주어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어가 다 똑같을 거니까 동사만 들으시면 됐겠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는 여러 사람 얘기인지 개별적인 얘기인지 보셔야 되니까 주어마저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되겠죠 가면 갈수록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도 예제를 통해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의 공통 동작은 뭐냐면 마주보고 있다 해요 자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자 보이시죠? 자 이거 그러면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장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에 나와있는 다시 들을게요 자 우리가 약간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요 앞으로 이제 파트 3,4에서 많이 나올 단어니까 store라는 단어가 있어요 store, s-t-o-r-e store가 우리 상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동사로는 저장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셨던 문장은 a woman is storing some supplies in a drawer 서랍에 storing some supplies supplies 비품들 회사에서 쓰는 물건들을 거기에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쵸?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주어 들으셨어요? 그쵸? the men are 두 사람이요 the men are exchanging 뭘 교환 중인데요 some files 그래서 오답이죠 두 사람 지금 다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동사 들으셨어요? a ma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djusting 컴퓨터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런데 그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자 뒤번에 보면 the men are having a conversation 그렇죠? the men are having a conversation 대화 중이다 자 여기 다른 말로 facing each other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예제 문제 풀어봤으니까 내용 한번 아 그래서 the men are having a conversation 그쵸? 이게 정답이고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니까 공통적으로 식당에 있긴 한데 여러 여자들이 앉아있고 테이블 주변에 한 waitress 같죠? 음식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waitress는 서있고 자 이랬을 때 뭘 답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예요? women are 복순데 waiting in line 줄 서서 있는 거 아닌데 그죠? in a line in a line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는 거 아니어서 오답 one woman is serving refreshments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단어 serving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refreshment 그죠? refreshment 자 refresh라는 동사가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신선하게 자 먹으면서 신선해지다 보죠 너무 신선하면 살찌는데 그래서 refreshment 반드시 s 붙여 쓰셔야 하는 단어고 음식을 지금 serving 중입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늘 serving food만 보셨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 단어도 기억을 해보시고 나머지 오답 살펴볼게요 the women are watering the plants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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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진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자 water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ater가 물을 주다거든요 so watering the plants 하게 되면 식물에다가 물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atering the plants 이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이 사진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그죠? 중요한 문장 기억하세요 자 D번 one woman is talking into a microphone 에이 뭐가 보여요 microphone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식당에서 마이크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talking into a microphone 이것도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진만 바꿔놓으면 누가 이제 막 이렇게 발표하고 있을 때 talking into a microphone 마이크에 대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들 파트 1, 2는요 답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답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답들이 지금 사진하고 안 어울릴 뿐이지 사진만 바꿔놓으면 너무나 너무나 근사한 정답이 되거든요 반드시 오답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에 집중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뽑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일단은 사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일단 문제 풀어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6 in your test book facing each other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손을 들고 뭔가 gesturing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들어볼게요 The women are walking into an office 에이고 동사 들으셨어요? 자 the women 앞에 주어에 상관없이 동사가 그렇죠 walking into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오답인 거죠 자 두 번째 The women are passing out binders 아 동사가 뭐예요? 동사 A 발음이 미국 사람들이 입을 이만큼 벌리죠 passing 그쵸? passing 근데 영국 사람들은 어때요? passing 그쵸? 어 발음 미국 사람들은 에 영국 사람들은 어 그래서 passing 뭘 전달을 했는데 뭐래요? 그렇죠 passing out binders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류 철 이런 거 얘기할 때 folders도 괜찮고요 binders도 괜찮고요 files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건네주고 있는 거 passing 오답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women are eating together 에에이 지금 eating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D인가요? The women are facing each other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연상이 일단 facing each other 정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정답이에요 자 facing each other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한 문제 자 일단은 무슨 책이 많이 꽂혀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뭔가 책을 보거나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he's leading a discussion 자 혹시 들으셨나요? 동사 She's leading a discussion 자 초보자들은 이게 leading인지 reading인지 잘 안 들리죠? 자 뭐였냐면 자 이 그림에 보면 지금 누가 봐도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reading은 book 이런 걸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발음이 RL 그래서 lead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leading a discussion 그래서 지금 discussion을 이끌고 있다 사람들 많고 그 앞에서 얘기 중이다 이런 뜻인데 전혀 엉뚱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reading이냐 reading이냐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초보자잖아요 이게 보면 R사운드냐 L사운드냐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세요 book이 나왔으면 당연히 leading이란 단어는 이끌다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당연히 book이 나오면 reading이란 단어랑 잘 어울리는 거고 discussion이 나오면 reading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leading 이끌다란 뜻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자꾸 못 보면 단어 하나에 자꾸 집착하시니까 이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두 번째 B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뭐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다 examining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상점에서 물건보다 examining 이거 정답이에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다 C번이요 동사 들으셨어요? placing 많이 나오죠? product 어디에? on the shelf 선반 위에 선반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진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좋은 문장 placing이란 동사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She's purchasing a handbag 동사 들으셨어요? 음 purchasing a handbag purchase란 얘기 구매하다란 얘기가 어때요? 이 그림이 맞으려면 계산대에서 돈 좀 꺼내주시고 신용카드 좀 꺼내주시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었는데요 자주 나오는 정답들이에요 다 사진만 바꿔놓으면 자 아주아주 소중한 문장들인데 자 문제 실전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봤더니 어떠세요? 아 처음이 시작했던 그 느낌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단어들도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 했던 내용들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typing은 키보드 그죠? 중요했었고 beholding 들고있다란 얘기 뭐 이렇게 들고있다 자 그 다음에 adjusting 이란 단어 있죠 adjusting 삐뚤어진 거 맞추고 자 현미경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초점 맞추고 할 때 자 뭘 입고있다라는 표현에 be wearing 이란 얘기 wearing a shirt wearing a uniform 자 그거 다른 말로 have a shirt on have a uniform on 그래서 have something on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wearing만 일단 먼저 숙지하시고 자 그 다음에 facing 아까 했었죠? 쳐다보다 라는 뜻의 facing 기억하시고 서로 마주보다 strolling 다른 말로 walking 걷고 있다 산책하다 자 giving a presentation 누가 발표하겠는가죠? 자 마지막에 be getting on 어디에 탑승하다 어디에 올라타다 요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파트 1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사람 등장하는 한 사람 여러 사람 등장하는 거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문장들 그림에 따른 문장들 보셨습니다 자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잘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